저는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꿈을 위해서 학교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뭐냐 하면 미술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고 글 쓴 사람도 아니고 뭐냐 하면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요. 뭘 하건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. 그런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로. 내가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를 아니까.